송도 6809와 정대유 경제청 전 차장을 둘러싼 논란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경제청에서 고위공무원이 6809 사업체에 취업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문제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박일국 기자입니다. 송도 6809 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인천 경제청에서 6809 사업을 맡았던 고위공무원이 퇴직을 하고 바로 6809 사업체인 SLC의 고위임원으로 취업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본부장이 바로 그해 5월에 퇴직을 하고 그해 7월에 바로 그 SLC 사업의 고위임원으로 취직해서 활동을 해왔고 바로 이러한 공직자율법 위배죠. 시장님 혹시 이 내용 보고받으셨습니까? 그런 사항이셨다는 것은 제가 보고받았습니다. 유종복 시장은 아직 문제가 있는 사항인지 보고를 받지 못했다며 검토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단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면 당연히 그거에 대해서는 철저히 검토해보고 필요한 조치가 취해졌나고 보고 현재까지는 그런 취업 사실은 있지만 문제되는 사항이라는 보고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조사특위에 출석한 정대유 전 차장이 검찰 수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한 것에 대해서는 의원들 간의 입장차를 보였습니다. 유종복 시장은 자신도 정 전 차장에게 정확한 보고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종복 시장은 정 전 차장이 사회적 무리를 일으킬 행동을 했기 때문에 직무 수행이 어려워 대기 발령을 한 것이고 신임 경제청장의 임명과는 관련이 없는 사항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박일국입니다.